어어어 그렇게 들지 마시고 돼지로 딱 밑에 받쳐서 그게 제일 짜증나요 이렇게 해갖고 갖고 오셔서 코탑 있는 자리에 거기다 대고 쭉 당겨 버리세요 손 대고요? 아트라이파를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요 일단 잡고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위치만 잡아줍니다 어차피 휘어있는 녀석이라 어느정도 위치만 딱 잡고 면봉을 꾹꾹 눌러 버리시면 돼요 면봉을 누를 때 틀어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꽉꽉 눌러 버리세요 면봉으로 그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떠요 데칼은 하나 붙이고 부담고 하나 붙이고 그렇게 가야지 여러 번에 한꺼번에 담궈놓으면 방해받아요 금방 떠서 이렇게 떠다니니까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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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뭐 9 经 고맙습니다